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2년도에 UC벌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KSO님인데 나치 이거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예전에 한번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4개월 전에 멘토링 한번 받았습니다. 맞아요.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석사 입시가 끝나서 2월 달에 정식으로 석사 입학할 예정입니다. 무슨 과였죠? 기계공학과랑 물리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썸네일을 이쁘게 뽑았어요. 일부러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그 썸네일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썸네일을 계속 뽑는데 어떻게 저는 얼굴을 모르는 분이긴 한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이쁘게 뽑고 싶다 뽑고 싶다 하는 마음에 열심히 뽑아서 하여튼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배웠던 분이고 한데 이번에 석사 입시를 앞두고 있다. 석사 입시라고 하면 입학이겠죠. 그럼 합격 붙은 데가 있어요? 네 붙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아 뭐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아 우선은 연구실은 선택을 했고요. 근데 제가 미국 박사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석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뭐 어떤 게 궁금하실지 쭉 얘기해 주시면은 참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번 멘토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연료전지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멘토링에서 교수님께서 너무 분야를 이렇게 자동차나 배터리 이렇게로만 좁히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선택하면서도 단순히 뭐 수소차용, 드론용, 발전소용 이런 측정화된 연료전지가 아니라 연료전지 셀 자체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연구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우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로 갔냐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분야가 확정져버려서 저한테 채팅으로 학교 어디로 갔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한테만 채팅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학교를 얘기해 버리면 너무 특정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어 그래서 지난번 멘토리 때 교수님께서 세 가지로 저한테 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박사를 무조건 좋은 학교로 될 수 있으면 가라였고 네 두 번째가 석사를 논문을 많이 쓰는 연구실로 선택해라 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어 공부를 해라는 조언이셨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2번은 이게 가장 사실 큰 이유로 작용을 해서 랩실을 선택한 이유고요 2번이 잠깐만요 제가 순간 못 들었는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연구실로 선택해라가 아니었겠죠? 그냥 영어 공부를 많이 해라 이거죠? 네 영어 공부를 많이 해라 네 오케이 이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2번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해서 지금 연구실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을 위해서 3번도 일단은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1번을 위해서 박사 입시를 준비하고 석사 생활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멘토링을 시작 아 멘토링을 신청하게 된 상황이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질문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미국 박사 유학 준비 타임라인을 한번 짜봤는데요 네 혹시 이거 그 지난번에 댓글로 문의드렸던 것처럼 사진 한번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저한테가 아마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어디 가서 수석 아니랄까봐 MBTI가 뭐예요? ENTP입니다 아니란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J같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J가 아니고 싶은데 J인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 항상 볼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게 좀 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계획이 자세한 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뭐든지 정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싫어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 타이밍에 조금 이제 2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물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이걸 전후 사정을 또 모르고 또 논문 많이 쓰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럼 또 오해가 생겨요 근데 이분은 다 나머지 더 이거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연구실보다 더 중요한 선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논문도 많이 쓸 수 있는 연구실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 영상만 또 딱 보고 아 박사 무조건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또 논문 엄청 많이 쓸 수 있는 연구실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올려주셨어요 참 이쁘죠 P라고 했는데 절대 P처럼 보이지 않는 분의 계획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저는 약간 J인데 제가 일적인 것만 J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너는 P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보니까 저도 J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타임라인을 짜봤는데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타임라인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 요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얘기 먼저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큰 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박사 일정들을 정보를 찾고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짜봤는데 사실 이게 도저히 석사기간 동안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모자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1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죄송합니다 저번에 혹시 그 제가 수석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거 혹시 1년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그 조건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아 그냥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24년도 2월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26년도 2월 석사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네 27년도 9월 박사 입학을 목표로 맞아요 저는 1년 동안 박사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을 해봤을 때 교수님도 미국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도 유예를 1년 정도 하고 가시길 원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졸업 막바지까지 논문을 최대한 많이 내고 그동안 박사 준비하면서 뭐 억셉도 하고 수정하고 퍼블리시까지 기다리면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구 경력이 끊기지 않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공백을 연구소 인턴이라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아예 이 박사 준비에만 올인을 해도 괜찮을지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뭐 잠시만요 이거 봄 가을로 바꿀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이해는 안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왜냐면 다들 하거든요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 나오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원래는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이고 아마 본인이 지금 2024년 봄부터 석사를 시작하니까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너무 빠듯하니까 이때 뭔가 인턴 같은 걸 좀 하고 지원을 이때 해서 2026년 가을에서 2027년 가을에 입학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만약에 25년 가을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 전까지 논문이 다 퍼블리시까지 된 상황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 퍼블리시 뭐 하나 리비전 두 개 리비전 뭐 이랬었어요 저만 해도 근데 뭐 논문 없이도 박사위학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게 퍼블리시 된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핵심은 본인이 좋은 연구자로서의 포텐셜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진심이려면은 가장 객관적인 논문이 있으면 좋은 거죠 1조자로 근데 다 아세요 뭐 논문 1조자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2년 안에 그렇게 뭔가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게 지금 매니스크립트 작성 단계라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서브미션을 했다라든가 이 정도로만 해도 SOP에 잘 반영이 됩니다 충분히 그 의도가 전달이 돼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그리고 설사 논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논문을 못 썼지만 내가 프로젝트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진행했는지를 잘 쓰면 다 컨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쎄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너무 퍼블리시까지 하려면 데이터가 막 나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다 너무 힘들다 1년을 유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근데 1년 유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멘토링에 참석했던 분도 사실 1년 유예를 했던 케이스고 뭐 그랬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2024년 봄 가을 봄 가을 하면서 학교에서 주는 어떤 행정일 다 하면서 논문 쓰면서 졸업 논문 쓰면서 토플 GR이 따면서 GR은 요즘 웨이브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SOP 쓰고 레줌에 작성하고 CV 섬삭받고 뭐 이런 컨택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는 걸 참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다 해요 그래서 1년을 무조건 유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본인 연구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소연료전지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이론일 수도 있고 실험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연구 사이클을 봤을 때 논문 하나가 퍼블리시된 시간이 3년에서 4년 걸리는 거다 라고 하면 이제 1년 유예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한 다음에 나중에 박사 들어가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거든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저도 포닥 1년 하면서 아직도 버클리에서 논문 쓰는 거 다 리비전하고 그러면서 다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고 굳이 1년 유예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1년을 유예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그 사이에 또 1년을 되게 값지게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굳이 좋은 학교를 막 붓기 위해서 1년을 더 투자한다 1년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더 붙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왜 1년을 유예를 다 하려고 했는지를 좀 더 듣고 싶어요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사실 부족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싶어서 지난 11월부터 들어가서 연구실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연구실 자체가 조금 실적을 그래도 많이 내고 있고 논문을 많이 퍼블리시하는 연구실이긴 한데 그런 만큼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많으시고 요구하시는 게 많으셔서 지금도 물론 아직은 인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 6일을 나가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지만 시간적으로나 제가 집중을 그만큼 못 할 것 같아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일해요? 올라오시면 금토? 네 빡세다 아 진짜 나 대학원생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실적을 정말 많이 내고 싶고 저도 논문도 양으로나 진로나 정말 많이 성장하고 싶어서 조금 욕심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견뎌내고는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일도 많이 주시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네 얘기하세요 교수님께서도 네 교수님께서도 저의 계획을 이거를 다 아시는 상황이신데 교수님께서도 일단 2년 석사는 이거에만 온전히 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를 제대로 미국 박사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입장이셔가지고 그래서 유해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보장이 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해서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주립대 갈 거를 스탠포드를 갈 수 있다고 하면 나라도 1년이 뭡니까 한 3년 유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교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교수님의 또 얘기를 또 잘 듣고 따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고 하면 저는 사실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본인을 뭐 어떻게든 뭐 한국에 남게끔 하려라든가 아니면은 1년이라도 더 연구실에서 잡아서 막 논문을 더 쓰게끔 하려고 막 일부러 막 잡아둔다든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일단은 바탕이 되어 있어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사회생활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더 데리고 있어가지고 논문한 두세 편이라도 더 쓰고 나가게끔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런 게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하면 저는 솔직히 학생 입장이라면은 저는 지도 교수님의 말을 좀 잘 듣는 스타일이고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또 본인의 사정을 잘 알고 지원을 또 전폭적으로 해주시는 분이고 일이 9시부터 11시까지 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 힘들긴 하겠지만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연구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논문이라도 좀 더 쓰고 경험이라도 좀 더 많이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본인 실력으로 남으니까 물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일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구실에서 밥 먹고 자면서 밤새서 일하고 그런 적이 정말 많지만 동시에 또 같이 PC방 가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9시부터 11시가 진짜 일만 하는 연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교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을 따르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해봐야죠 일단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1년을 무조건 유예해야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모르겠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난 무조건 지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섣부른 판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은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시고요 차근차근히 해보시고 왜냐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뭐 논문이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계획이 바뀌는 거죠 논문이 한두기가 벌써 빨리 나왔다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이 연구실에서 1년 더 하는 게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은 뭐 바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교수님하고 잘 얘기해서 아니면은 논문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고 이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1년 더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나와가지고 멘토링을 해서 대략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잡아드리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위 사람들을 믿고 좀 그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이거 좀 볼까요? 얘기하기 전에 뭐 좀 봤는데 지금 뭐 영어 성적 그러니까 지금 나눠놓은 거 보니까 연구가 있고 학교 조사가 있고 영어 성적 장학금 서류 증빙 서류 추천서 컨택메일 인터뷰 했는데 솔직히 뭐 굳이 그렇게 다 나눌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일단 열심히 잘 적응하면서 학점 잘 따면서 하면 제일 좋고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점수 설정하는 게 이제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최저 요건 확인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적긴 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토플 100점 정도를 따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GRE는 웨이브가 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웨이브가 이제 풀리면은 당연히 이제 하셔야겠죠 토플 100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토플 GRE 시험 응시 이런 게 이제 지원 3개월 전까지 목표 점수 달성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도 이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지금이 GR이나 토플 같은 학원을 다닐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학원을 한번 다니면 대충 자료라든가 이 공부 방법이란 게 한번 터득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딱 학원은 한 달 다녔어요 딱 한 달 그냥 그 자료 얻으려고 그냥 뭐 공부를 뭐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자료를 싹 얻은 다음에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했거든요 GR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 달 다니면서 인턴 병행하면 인턴 하면서 병행하면서 막 한 달 딱 다니면서 샥 얻었죠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학교 조사 같은 건 꾸준히 하셔야 될 거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런데 이거야 뭐 그냥 따면 되는 거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요즘 장학금 많이 없지만 장학금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에 뭐 합격하고 나서 붙는 장학금도 많고 이러니까 괜찮고 나중에 이제 풀브라이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나오면 뭐 일주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서류나 이런 것도 뭐 딱 지원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이게 지금 뭐 열심히 적긴 하셨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액티브하게 평소에 잘하기 뭐 좋아요 근데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고 추천인 섭외 이거는 뭐 미리 하면 좋기는 한데 뭐 3월 달부터 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일단은 필요가 되면 또 알아서 다 하게 되는 거고 추천서 받는 것도 한 9월 10월 달쯤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고 컨택 메일 같은 거를 잘 보내야겠죠 근데 컨택 메일 같은 거를 뭐 지금 계획자서 보낸다고 한들 뭐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는 또 똑같고 또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컨택 메일을 아무리 보내봤자 뭐 좋은 답변을 못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석사 1년 2년 하는 동안에 그냥 교수님 말 잘 듣고 교수 선배님들 잘 따라서 연구 잘 하고 그냥 남들이 한 한 100 정도 알려주면은 난 조금 더 해가지고 120을 자꾸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해서 일단 연구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주시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 해봤자 다 바뀔 거니까 12월 달에 이제 지원하는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뻐 하여튼 참 이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기특해요 1년 유예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교수님이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라고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아예 별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석사는 완벽히 졸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진짜 영어 공부에만 집중을 하든 연구소 인턴을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고 2년을 석사를 충실하게 임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그럼요 그 교수님 입장에서 그게 맞지 근데 2년을 충실하게 임하더라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일을 안 했겠어요 아니 제가 저는 BK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BK 고려대학교 총 대학원 대표였어요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논문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솔직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KSO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바빴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각 잡고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땐 하지만 평소에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사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본인 연구 능력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지금 조언해 주신 정말 석사 기간 동안 네가 할 걸 충실하게 다 해라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제일 조언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주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 난 박사 유학 갈 거야 이러내라고 석사 기간 동안에 듣는 수업 같은 걸 쉬운 수업을 듣는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어차피 학점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 이러면서 뭔가를 하나를 덜 하면서 다른 거를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결국은 두 마리 토끼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석사 기간 동안 내가 연구자 혹은 학생 그리고 또 교수님 제자로서 충실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교수님도 나에 대한 좋은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얌체처럼 영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얻으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빈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게 눈치가 분명히 들키게 됩니다 부족한 게 그러면 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딱 맞아요 석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만 따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뭐 SOP나 뭐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러분들 자소서가 취업하기 전에 자소서 쓰는 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까 아니잖아요 뭐 머릿속에 있는 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 한 게 있어야지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애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하니까 한 게 마땅히 없으니까 안 쓴 거죠 못 쓰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계획을 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 뭘 넣어야 되지 이걸로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지 쓸 게 없어서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충실하게 잘하면요 SOP도 잘 써지고 추천서도 잘 받아지고 학점이나 기타 서류나 장학금 같은 것도 그냥 술술 잘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 1년 유예는 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배경에서 그게 나왔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쉽게 말을 쓰면 못 드리겠고 저는 그냥 주위 사람들 얘기 잘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혹시 1년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연구 만약에 정말 아예 인턴도 안 하고 이거 준비만 올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연구 경력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뭘 준비하시려고요?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 유학 준비를요 그러니까 유예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정말 이 유학 준비만 해도 되는지 그 그 그 유학 준비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유학 준비 아까 위에 세운 타임라인대로 이거대로 이게 졸업 후에 네네 아 이게 졸업 후에 타임라인이에요? 1년 후에 그 타임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유예를 하게 되면 아 유예를 했을 때 타임라인이구나 나는 그냥 이게 걸리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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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유예를 해서 제가 좀만 이렇게 내려서 좀 적기만 해볼게요 이때 한 게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토플 GRE가 좀 눈에 띄고 장학금 뭐 이런 거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SOP PS 이런 거 좀 눈에 띄고 CV 이런 거 눈에 띄고 컨택 이런 거 눈에 띄고 인터뷰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이건 뭐 잡혀야 되는 거니까 기타 성적표 서류 이런 건데 네 추천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이것 중에 CV는 그러면 1년 주면 잘 쓸 수 있을까요? 한 5년 주면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CV 준비는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한 줄씩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주말에 한 번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그냥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빌드업 해당하는 거지 아 오늘부터 뭐 일주일은 CV를 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SOP랑 PS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잡고 써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SOP나 PS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에세이잖아요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한 대략적으로 한 5문단에서 7문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자기의 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예요 그러면은 7문단이라고 쳐봤자 앞에랑 뒤에 문단은 어쨌든 본인 간단한 소개와 마지막에 뭐 다짐 이런 게 있을 거고 나머지 3개에서 5개의 문단들이 결국은 자기가 왜 좋은 어플리컨트인지를 설명하는 백업 문단일 텐데 거기에 다 본인의 어떤 아카데믹 퍼포먼스가 들어가겠죠 왜 연구를 잘했고 나는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고 이런 걸 설명할 텐데 그게 뭐 한 달 책상에 앉아서 쓴다 쓰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10분씩 조금조금씩 생각한 거 메모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씩 계속하면서 첨삭받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연구를 잘하고 논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충실하게 맞췄으면은 그냥 병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즘 뭐 첨삭받는 것도 없나 하나 쉬워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첨삭받으려고 막 몇만 원씩 주면서 영어 교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미국에서 공부했던 인맥 좀 이렇게 아름아름 물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좀 보내주면서 일주일 전에 보내고 또 받는데도 일주일 이주일 걸려서 받고 해서 한 달 정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첨삭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 뭐 채취피티 이런 걸로 하면은 너무 깔끔하게 다 해주니까 뭐 첨삭도 필요 없지 이거는 준비 1년 이후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컨택도 그럼 뭐 본인이 석사하면서 컨택을 못하냐 아니거든요 컨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서 나 너의 연구에 굉장히 관심있다를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즉 박사 때도 하고 싶어하는 관련된 연구실로 석사연구술을 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사실 하는 게 석사연구실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 과정이 사실 컨택하는 과정이에요 교수님께서 리더추 리뷰를 시키다든가 랩미팅 때 이거 한번 논문 읽어봐라 라고 시키는 그런 것들을 충실히 잘 소화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연구실에 그 논문을 이해하는 데 다 도움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논문을 읽고 그 사람에게 어떤 컨택 이메일을 쓰고 커버레터를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다 석사를 충실하게 하는 것에서 다 연관됩니다 인터뷰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11월달에 잡히면 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토플하고 GR밖에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9시부터 11시까지 연구만 해야 돼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토플이랑 GR을 연구실에서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럼 난 좀 이해를 합니다 한 1년 정도 이해하는 거 영어가 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자기가 예를 들어 토익이 700점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토플을 100점을 넘겨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사연구실 하면서 영어를 하면 석사연구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토플 때문에라도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토플을 하면서 연구는 쉬지 말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인턴은 꼭 하세요 라는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요중에서 1년 유예하는 거에서 가장 납득이 되는 요소는 영어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보통 박사교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연구실에 입학하기 전에 이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커피 한 잔 맛있두고 이제 집에 갈 때 데려다 줘야 되니까 버스에서 같이 타고 가는데 옆에 여자친구 자고 있을 때 저는 혼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단어 외우고 GRE 라이팅 포맷 외우고 토플 스피킹 그 막 그 패러그래프 막 외우고 있고 템플릿 외우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1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실력이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난 이게 안 된다 난 진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런 1년 유예든 아니든 이걸 결정하기 전에 저라면 차라리 그냥 빨리 지금이라도 일단 공부를 빨리 해두시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 결국 영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인데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제일 중요한 연구 하나 자꾸 간섭이 되고 방해가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끝낼 거면 지금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1년 유예하면 뭘 해야 할까 저는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나머지는 다 그냥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하면 영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연구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석사 졸업을 하고 인턴십이랑 이 과정들을 병행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석사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랑 잘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책 잡히면서까지 나의 이의적인 마음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람이 다 자기 환경에서 다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본인도 사람인데 본인도 뭐 남자친구 있으면 연애도 해야 될 거고 운동도 해야 될 거고 가끔은 또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삶인데 9시부터 11시까지 월화수무 금토 한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닌가 뭐 진짜 빡센 연구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나도 월화수무 금토 출근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렇게 빡센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9시부터 한 6시 7시까지만 하면 됐는데 알아서 다들 다 9시부터 밤 9시까지 다 남아서 연구했고 다 저녁 다 먹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와서 또 한 번씩 또 논문이라든가 연구 다 하고 그러고 갔기 때문에 맨날 집에 들어오면은 막 한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뭐 그러고 나서도 잔 다음에 또 7시에 또 저는 그래서 학원을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반을 들었어요 아침 6시 수업을 그래서 그냥 새벽반 6시 수업 들으려면 종로에 6시까지 가야 되니까 강남역이나 종로에 6시까지 가야 되니까 아침에 한 5시 반 막 이런 차 같은 거 타고 거의 첫 차죠 그래서 5시 50분 차 이런 거 타고 가서 뭐 쭉쭉 타서 한 6시 반 수업 듣고 7시 반에 끝나면은 버스 타고 와서 9시까지는 무조건 연구실에 올 수 있게끔 맨날 이런 라이프를 살았었죠 영어를 진짜 병행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는 이런 삶을 사시겠죠 이제 1년 유예를 하더라도 뭐 인턴 출근하기 9시니까 그 전에 뭐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뭐 이거 외에는 뭐 글쎄 뭐 그렇죠 나머지는 다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딱히 이때 뭘 해야 된다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엔 네 저도 원래는 동시에 당연히 병행을 해서 석사 졸업 후에 바로 박사를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교수님께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사수분도 그렇고 정말 진짜 정말 모두가 정말 열심히 저 시간을 꽉꽉 채우고 사수분은 심지어 학교 앞쪽에 사셔서 새벽에 주로 가시거든요 저는 통학을 해서 저 시간에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교수님도 완전 확고하게 석사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고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교수가 되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연구 문화인데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아마 한국에서 또 연구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정량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펀딩이 결정되니까 먹고 살려면은 그렇게 일을 해서 프로포절 하나라도 더 쓰고 해야지 서바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9시부터 11시가 문제입니까 뭐 밤새서라도 계속 써야겠죠 그게 바람직하진 않고 저도 빨리 정부가 이런 것들은 좀 왜냐하면 과학하시는 분들이 바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과학하시는 분들이 좋은 연구를 하려면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게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이 나오고 창의적인 연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눈앞에 10분 20분 뒤에 뭐 해야 될 거 있고 그거 처리하느라 바빠 죽겠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연구를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연구 현실이라서 저도 저도 이제 저도 멘토링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학생들 멘토링을 해주는데 교수님은 누구한테 멘토링 받냐고 나도 내 교수님한테 멘토링 받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진로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긴 너무 참 컴페티티브하다 연구 환경이 좋은 연구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아니다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국경이 없거든요 진짜 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네가 꼭 한국을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무조건 미국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분들은 혹시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나요? 그 교수님은? 교수님이 미국 박사를 하시려다가 못하시고 한국에서 하시게 되셔서인지 더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게 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교수님이라더라도 그분의 연구 생활이라든가 그 삶이 연구자로서의 그 삶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교육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좀 일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하여튼 되게 하드코어한 라이프를 사셨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또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연구하는 게 되게 힘들고 또 그런 게 아무래도 근무 조건 같은 것도 외국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서 또 좋은 논문들을 다 쓰고 과학자로서 비전까지도 다 제시를 해가지고 결국 학교에게 임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성공 방정식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정식이나 공식에 따랐을 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제법에 관심이 있어서 제대로 본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으시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는 본인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해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년은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봤던 입장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있잖아요 연애도 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보면은 또 과외도 했어요 대학원 하면서 그리고 BK도 했거든요 논문도 다섯 개 썼으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그렇지 다섯 개든 세 개든 그게 모든 양적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저도 한 번씩 다 겪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시간 분배의 문제고 일을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냥 시간이 냅다 많다고 해서 컨택이 잘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만 경계를 하고 싶어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 내가 이제 1년을 좀 유예하면은 석사도 뭔가 잘 할 수 있고 박사도 잘 유학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전략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다이렉트 phd로 오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석사 경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석사 2년 동안도 하고 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다이렉트 phd로 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되게 막 키워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원래 항상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기거든요 내가 왜 외국으로 박사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지쳐요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연구라고 하는 게 마라톤 같은 건데 또 항상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이제 버클리에서 알던 포닥이라든가 박사하던 애들이 또 이번에 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회사를 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실패한 인생은 아닌데 참 그게 참 그래요 저도 이제 곧 나도 따라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게 좀 잘 모르시게 이해하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포닥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느낌 들거든요 난 열심히 했는데 논문도 생각대로 잘 안 나오고 이명도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나는 아카데미아를 희망했지만 인더스트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실패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하여튼 모든 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게 쉽지는 아닙니다 이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따라요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을 다 육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고 저도 막 굉장히 짧게 임팩트 있게 핵심만 간추려가지고 세 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깔끔하게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일반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1년 유회를 하라고 한다 교수님이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나는 교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교수님이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석사 2년 동안 할 때 다른 거 막 신경 쓰느라고 본업을 놓치지 말고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해라 그럼 저는 그거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하고 근데 그걸 제대로 하더라도 컨택이라든가 CV 작성이라든가 SOB 작성이라든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연구랑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한 게 없으면 못 쓰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지 있으면은 다 쓰거든요 요즘 채찍 PT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씁니다 그래서 연구만 제대로 해도 한 8알은 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땐 1년 굳이 유의할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 지난 한 10일 전쯤에 이 박사 타임라인에 관한 멘토링 영상 올려주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보고 제가 그 컨택 1이랑 2를 나눠서 생각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교수님께서 컨택 1에서 1은 정말 나를 어필하고 학회나 세미나나 웹비나 같은 것들에 참석 같은 것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아직 석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늠이 잘 안 와가지고 당연히 모르지 학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컨택이라고 하는 과정에 제가 굳이 얘기를 하면 컨택에도 한 컨택 챕터 1이 있고 컨택 챕터 2가 있다 이 2는 말 그대로 정말 지원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나 정말 네 연구실 가고 싶은데 혹시 티오가 있느냐 한번 이 커버레터도 좀 읽어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얘기해서 인터뷰를 잡는 정말 마지막에 진짜 Will you marry me 이거 하는 그 프로포즈랑 똑같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가 컨택 2고요 컨택 1은 뭐냐면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문어발적으로 다 관심 있다 이러면 욕먹겠지 그렇잖아요 소개팅도 여러 개 동시에 잡고 점심에는 이분 만났다가 저녁에도 다른 분 만나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그냥 굳이 컨택 1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디서 하냐 학회 같은 거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같은 거 궁에 가실 거란 말이에요 가면은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있으면 인사드리면서 명함도 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연구했는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학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컨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좌장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대학원생이니까 또 교수님 시다발을 막 해야 돼 교수님의 이걸 하면 이거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 교수님이 무슨 에디터라든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걸 주관하는 컨퍼런스를 간다고 하면요 본인이 무슨 앱스트랙트를 보면서 이번에는 이 포스터를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 포스터에서 막 보고 이번에는 이 스피커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볼까 하면서 이 렉처 이름으로 막 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대학원 컨퍼런스 가면은 다 이래요 대학원 동기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또 가서 이름표 나눠주고 있고 이걸 나는 이거를 왜 대학원생을 쓰는지 모르겠어 제발 대한민국 정부가 나는 이런 거를 좀 돈을 좀 쓰라고 아 나 정말 화나네 짜증나 R&D 30% 감상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왜 대학원생이 그걸 해야 되냐고 내 말은 왜 대학원생이 기계학회나 이런 데 가서 이름표를 왜 나눠주고 있고 왜 행사 주체를 할 사람들이 왜 대학원에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면은 이 컨택원을 못해요 그냥 바빠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데 내가 언제 이 때는 이 시간대에 이 교수님이 오시니까 이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이 교수님의 막 좋아할 만한 내용을 생각해서 꼭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인사를 꼭 드리면서 명함을 드려야지 이 생각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이거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버클리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저는 포닥 지원을 딱 두 명한테 하고 두 번째 됐는데 첫 번째는 메일을 시켰어요 아마 CC를 걸었으면 됐을 텐데 그 하버드에 있는 제니퍼루이스라고 하는 3D 프린팅 굉장히 잘하는 그룹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 교수랑 워낙 친해요 그래서 CC를 걸었어야 했었는데 제가 못 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좀 교수님이 오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 버클리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저는 레이저 커터 같은 거에다가 3D 프린터로 나무에다가 제 이름 새기고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났을 때 쫙 전달했단 말이에요 나 너 연구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인상 남기려고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일이 씹히는데 심지어 버클리 학생이 포닥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석사곡 한다고 해서 excuse me 만드는 영어로 해가지고 나 네 연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그러냐 너 정말 대단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리서처구나 그래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런다고요 현실은 냉혹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까지 해가지고 막 3D 프린팅 새겨가지고 제니퍼한테 내가 헤이 제니퍼 나 정말 네 리서처 너무 좋아하고 나 너 위에서 내 네임 카드 새겼다고 받아달라고 뭐 버렸겠지 버렸겠지 I don't care 버렸겠지 근데 저는 그런 짓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APS나 ACS 이러면요 앱 스트랙트 다 읽어보면서 요 랩 있으면 가고 저거 있으면 가고 그 다음에 그것만 했겠어요 추천서 얘기했잖아요 추천서 받으려면 또 누구 거 받아야 돼 나를 또 잘 아는 또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또 미국 교수님 거 받으면 좋잖아 그러면 내가 그 교수님의 랩에는 관심 없어도 그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인맥 관리 해야 될 거야 네트워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교수님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또 그 사람 거 렉처 막 듣고 막 사진 찍으면서 나중에 커피 한 잔 하자고 하고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간다고 칩시다 이래서 우리 KS도님이 연료전지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스페인으로 갔다고 쳐요 바르셀로날로 갔어 학회에서 컨택하느라 시간 쏟을 것 같아요 딱 자기 거 발표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사그리아 파밀리아 그거나 보고 있고 관광하고 있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놀러왔냐고 바르셀로나에 근데 생각보다 많은 대학원생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거를 안 해요 사기 셀링을 안 한다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그 기회를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든지 대가라 나는 그래서 난 아직도 후회해야 되는 게 내가 폴리머를 했으니까 MIT 교수였다가 라이스 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이제 토마스 에드윈 에드윈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가야 내가 그 사람 논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면서 내가 에드윈 토마스 그 사람 보려고 진짜 렉처를 다 쫓아다녔는데 발견했어 야 말을 못 꺼내겠더만 부끄러워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잘 모르니까 또 말 괜히 이상한 말 꺼냈다가 또 교수님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내가 에드윈 토마스 논문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그 핵심을 건드리는 그 펀더멘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말을 못 건다고요 Hey 에드윈 I'm a professor Thomas 뭐 말을 못해 그나마 내가 좀 굉장히 참 그래도 내가 그래도 되게 많은 짓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하버드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 존하 존하 잠시만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네 그분 하여튼 진짜 모든 교수님들 다 만나 뵈면서 다 인사도 다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근데 그게 1년 유예한다고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그 석사 기간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걸 접근을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한 이 싸움이라고요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다 네트워크니까 그게 결국은 본인의 그 능력이에요 이게 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게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맨날 그 밤마다 이렇게 네트워킹 하려고 소셜 뭐 이런 거 하러 다니잖아요 네트워킹 하려고 걔네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금요일마다 파티 가겠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남으니까 뭐 소류리티 가서 애들이랑 사회생활 하겠어요 프레텔리티 이런 거 왜 하겠어요 걔네들이 다 인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이거든 인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만 사회 특히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인맥이 중요한데 인맥도 그냥 얘 술 잘 마시더라 얘 재밌더라 이걸로 인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생기려면 일단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해요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더 유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괜히 화를 냈네 미안해요 하여튼 대학원생이 학회에서 잡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돈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직원을 썼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학생들을 시키는 건데 물론 또 저한테 또 시켰으면 또 즐겁게 저는 이름표 나눠줬을 겁니다 사실은 또 잘하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시키면은 웃으면서 아 그럼요 제가 해야지 하면서 이름표 잘 나눠줬을 겁니다 저는 근데 항상 마음가짐을 그렇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게 다 사회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코베이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트워킹 때문에 석박 원하는 미국 대학으로 교환 가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석사를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부러 어떻게든지 이름을 알리라고 이름이라도 좀 익숙하게 알려고 그거는 장난점이 명확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저 이거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이거는 우리 KSO님만의 시간이니까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박사 과정 어쨌든 미리 어떠한 랩실이 있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잖아요 미리 미리 그래서 구글에 무작정 이제 퓨얼셀 PHD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고 있는데 그게 잘 나오지가 않아서 이거를 랩실 검색은 그냥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과정 같은 걸 알고 싶거든요 그 예전에 한 번 제가 연구실 소개 영상 할 때 좀 올려달라고 댓글 한 번 예전에 했었었죠 몇 주 전에 네네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못했어요 한동안 못 해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땐 그게 좀 그게 좀 그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너무 안 밝아 그러니까 내가 제발 제가 갓준표 AI 하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라고 하는 게 정보의 정보의 불균등함이 문제입니다 이니퀄리티 이니퀄리티가 문제예요 미국 애들은 미국에 워낙 잘하니까 걔네들끼리 너무 교류가 잘 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때 야 우리 한국에서 연료전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서울대 김 교수님이야 카이스트야 어두 교수님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모르는 거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보가 너무 불균데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 경쟁자는 인터내셔널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메스틱 스튜던트랑도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펀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다르긴 한 이슈가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든 정보적인 문제든 간에 어쨌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아는데 일단 연구제한 정보를 잘 얻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주위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관련해서 연구했던 사람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하다못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수소차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학생인데 수소차 어느 교수님 그거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알룸 나이가 어디였는지 이렇게 대충 나오면 이분한테 하셨는데 혹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답장 줄걸요 이메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아르마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컨퍼런스라든가 논문 읽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논문을 이렇게 또 읽는 게 어려우니까 그게 좀 힘들죠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료 퓨어셀이다 라고 하면 그냥 구글에 퓨어셀 치면 잘 안 나오겠죠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퓨어셀 관련한 리뷰 논문을 제일 보는 거예요 일단 제일 정석인 방법은 그겁니다 퓨어셀 관련해서 제일 최근에 나온 꽤 저명한 저널에 퍼블리시된 리뷰 논문을 봅니다 그럼 그 리뷰 논문에 사이트 돼 있는 논문 수가 한 200기가 될 겁니다 레퍼런스에 그 레퍼런스를 쭉 보는 거죠 쭉 봐서 아 뭐 이 교수님 저 교수님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돼 가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리뷰 논문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돼 가겠지 뭐 그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또 그분들이 또 지금까지 잘한다고는 보장은 없죠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가 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알아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그려보는 거죠 저는 좀 영리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AI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게 나라면은 리뷰 논문 하나 찾은 다음에 레퍼런스 하나 쭉 굵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봐서 야 지금 내가 이 논문 있는데 이거 그 PI 별로 좀 정리 좀 해줘 그래서 쫙 정리한 다음에 그거 위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나라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국에 연료전지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얘 얘 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 얘 얘가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쪽 특정 분야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굉장히 분야가 다르잖아요 연료전지에 뭐 반응도 있을 거고 효율도 있을 거고 안정성도 있을 거고 시뮬레이션도 있을 거고 삽성도 있을 거고 열 해석도 있을 거고 되게 다 다양할 텐데 그리고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사실 또 보면은 그 연료전지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멀티피식스잖아요 결국은 멀티피식스니까 그게 구조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또 구조해석을 잘하는데 그 랩에서 연료전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열 해석을 열 CFD를 굉장히 잘하는 랩인데 그 랩에서 또 연료전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연료전지의 제일 대가가를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관심 있는 세부 분야를 굉장히 잘 디파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리뷰 논문을 찾아가서 그 리뷰 논문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리뷰 논문이 있어요 연료전지 리뷰 논문이라고 연료전지 리뷰 논문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의 반응에 대한 걸 알아보는 리뷰 논문이 있을 수 있고 연료전지의 어떤 재료를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고 연료전지의 어떤 뭐 시뮬레이션 이론을 알아보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나하나 싶으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디님께서 뭐 꼭 탑대학으로 가려 하지 말고 20위에서 30위권에도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다 뭐 당연하죠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다 대단하고 우리나라 교수님도 다 대단해요 안 대단한 교수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탑대학으로 자꾸 갈 수 있으면 가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요 왜 좋은 학교를 왜 가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은 훌륭해 교수님들은 다 훌륭하다니까요 근데 좋은 학교 갈수록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쩔 수 왜냐면 다 모두가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럼 아무래도 경쟁에서 물론 뭐 좋은 학교를 간 사람들이 더 훌륭한 연구자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주위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항상 배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 항상 좋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교수님들이야 다 훌륭하죠 다 훌륭하고 다 연구 잘하죠 아무나 뭐 교수 될 수 있는 줄 아나 교수 아무나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탑대학 교수님도 펀드 없으면 학생이나 포닥 못했습니다 흥미가 있는 랩의 교수님 중에 NIH나 NSF 펀드 몇 개 있는지 잘 보고 펀드 많은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펀드 많은 교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거에 그 기저해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펀드를 잘 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가 많으면 실력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다르죠 어떤 분야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분야에 따라서 또 펀드가 또 잘 나오는 분야도 있고 이런 거긴 하고 문제는 또 펀드를 많이 딴다고 해서 그 랩에 뭐 내가 지원한다고 되나 그것도 또 딴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복불복의 성격이 있고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돈 잘 따는 교수님이 결국은 실력도 있는 교수님이긴 한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교수님이라고 하는 건 지도교수잖아요 지도교수라고 하는 건 내 스승이란 말이에요 내 스승 내가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날 지도해주는 스승인데 펀드 많은 교수님한테 가면 랩은 엄청 크고 장비도 엄청 새빙해 마치 회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굴러가면서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게 무조건 펀드 많고 논문 많이 쓰고 그게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논문 많이 못 쓰지만 정말 학생 하나하나 내 진심을 다해서 지도해주고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게 더 좋은 스승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디님 말 따라 무조건 펀드 많은 교수님한테 가세요 라고 하면 틀린 거죠 만약에 내가 펀드 많은 교수님한테 갔는데 갔더니 다 포닥이 다 일하고 교수님은 펀드 따라오고 해외 컨퍼런스만 다녀가지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두 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만나요? 비서랑만 얘기해야 되고 좋은 교수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석사들 교수님 한 번도 못 보고 졸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박사들도 분기별로 한 번 보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좋은 박사 과정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최악의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아휴 우리 교수님인데 나도 항상 너무 싫은 것도 참 싫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도교수가 둘이었는데 두 분 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너무 학생들을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해줬고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는 게 맞죠 디님께서 얘기하신 거 제가 디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님도 펀드 없으면 쉽지 않죠 짤리니까 당연합니다 모든 게 몰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몰빵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펀드가 무조건 많다 따라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에게 지도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한테 간다고 해서 펀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적인 성격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운명이지 뭐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잽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제가 교수님 선택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땡큐 베리 감사라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학문적인 명성 이 사람이 정말 학문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돈이 엄청나게 많든가 세 번째 인격적으로 나를 스트레스 안 받게 하거나 이 세 가지 중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개가 펑드 업이어도 하나만 있으면 난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이 쓰레기고 학문적으로 아는 거 드럽게 없는 멍청이인데 돈만 많아도 나는 감사하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돈은 하나도 없고 집 걸을 거 없어가지고 나 맨날 막 TA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정말 교수님 만나면 착해 막 다 이해해줘 그리고 막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게 해줘 난 그럼 감사하면서 공부한다니까요 난 항상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난 진짜 좋은 교수님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난 박사했어요 우리 교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감사하게 두 가지 두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지금 구독자 수도 이제 한 8천 명이라고 되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긴 거 싫어하고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전달하기 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핵심만 전달하냐고요 그러니까 D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공감을 해요 펀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펀드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냥 펀드 많은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지금 적으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돼요 나중에 제가 유명해져서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50만 유튜버가 됐다고 그럼 칩시다 50만 유튜버 갓준표 펀드 많은 교수님 최고 이렇게 뜬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참 어렵죠 알룸나이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D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알룸나이도 굉장히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알룸나이가 인더스트로 많이 가는 알룸나이냐 아니면 아카데미아로 많이 가는 알룸나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내가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콜라보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다 사람이고 다 달라서 펀드 많으면 똑같고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제일 그냥 내가 그냥 그 순간순간 공부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연구할 수 있으면 행복감 느끼고 저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퍼런스 때 가려고 애플릭스인데 그냥 그거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별것도 아닌 그 소소함에 행복감 느끼고 그냥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오래 붙어서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죠 뭐 어렵죠 이런 거 고민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 지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2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요 그게 결국 다 박사 유학을 위한 준비가 돼요 영어만 빼고 영어만 빼고 영어 때문에 1년을 유의한다고 하면 내가 오케이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유예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본인의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D님 제가 3일체라고 안 얘기했습니다 전 3일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땡큐베리 감사라고 했습니다 3일체는 3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 3일체 우리 롤에서 3일체 만들려면 3개 갖고 합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땡큐베리 감사라고 3일체가 아니에요 또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할 필요 없다니까요 계속 하셔도 돼요 이건 뭔 좋은 사람이 장땡이지 뭐 아니요 이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석사에 정말 충실히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굳이 1년을 유예하자면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턴십도 같이 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인턴십이 됐든 본인 졸업했든 연구실이 됐든 뭐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있잖아요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 그 일자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보스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승진 빨리 해요 원래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대리해서 뭐 되고 뭐 되고 할 때 사장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내가 지금 내 보스인 지도교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 안 돼요 항상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연구를 잘해서 논문을 막 썼는데 주위 사람들 친구나 동기들한테 뭔가 평이 안 좋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험할 때도 내가 아무리 바빠 죽겠어도 항상 양보하고 항상 도와주고 정말 바빠 죽겠는데 얘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베풀면서 이게 다 평이 남아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피어리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 평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 셀피쉬하게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거면 다 평이 나와요 얘는 일은 잘하는데 좀 콜라보레이트 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코오브레이트 하지가 않다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뭔가 리더십이 떨어지네 얘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그게 반영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을 갖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하나하나에는 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내 교수님께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을 다 충실하게 하고 교수님이 진짜 뭐 그냥 리뷰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바빠 죽겠는데 무슨 리뷰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수가 됐다는 입장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줬을 때는 이게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뭐 컨퍼런스에서 아까 내가 좀 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정부한테 욕한 거지 그걸 시킨 교수님한테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교수님이 나한테 뭐 잡니를 시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교수님이 나한테 진짜 뭐 내가 뭐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주려면 또 난 기쁘게 사줬을 거라니까요 진짜 나는 그런 성격이에요 교수님께서 내가 뭐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좀 뭐 운전을 좀 해서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하면 난 다 기쁘게 해줬을 거라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하나에 자꾸 막 정의감에 불태여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는 차라리 자기 귀도 교수님 그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면서 정말 나는 정말 내 일도 충실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난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하네 이게 항상 박사 미국 박사나 이런 대학원 상담을 지금 계신 박사님들에게 요청을 해도 다들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 케바케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채널이 좀 커졌잖아요 커지는 게 저도 좀 느껴지는데 더 그럴수록 저는 저는 진짜 한 번도 이 방송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있었던 느낌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좀 잘못 경험했었던 거를 잘못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고 그리고 박사 유학도요 지금은 되게 가고 싶지만 아까 우리 MC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석사기관 연구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결혼하실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결혼하실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서 정말 잡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슨 가치 실현 내가 무슨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난 무조건 박사 유학 가야지 박사 유학 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본인이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것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박사 유학을 굉장히 추천하는 입장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꼭 필수라고도 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다이버시티랑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그러나 굳이 본인이 꼭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본인이 지켜야 될 본질과 가치는 뭐냐면 내가 연구자로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주대이자 자기 어떤 고집, 자기 기준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립이 되면 1년을 유예하든 2년을 유예하든 3년을 유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4년 동안 한 3년 동안 석사하고 그 다음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연락은 안 해봤지만 다 그렇게 다닙니다 아시잖아요 50대 돼가지고 박사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 삶은 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1년을 유예한다고 내가 지금 큰일 났고 2년을 유예한다고 큰일 났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 본인의 철학은 있어야겠죠 내가 왜 박사위학을 가야 되고 이 박사위학을 위해서 내가 왜 1년, 2년을 유예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야죠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KSNO님도 조만간 그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대견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 멘토링 한다고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연락도 하고 지금 여기 동시 시청사주가 40명, 50명 되시는데 솔직히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분 수석이에요 학교 기계과 다니면서 물리학과 복수 전공에서 수석이라고요 수석 학점이 어마어마해 4.5만점에 4.4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난 응원해요 진짜로 진짜 응원해요 그렇지만 그런 정말 강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내실이 강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너무 혹시라도 내가 박사 유학에 하나 메몰돼가지고 생각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고민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 다 들어보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디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석이면 사실은 다이렉트 피해시로 가도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의 그게 있잖아요 삶과 어떤 철학이 있으니까 어쨌든 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거 응원해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를 많이 열어두고 가능성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존중은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팔랑팔랑 거리지 말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딱 생각하면서 무겁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시면 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내가 봤을 땐 이런 사람 없다니까 기획공학 하면서 물리학과 복수 전공했는데 수석이야 누가 이래 누가 이래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다 나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진짜 힘내서 지원하고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마 힘든 일이 많겠지 근데 진짜 안 부러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일단 완주하면 이기는 게임이야 이거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남이 지금 동기 중에서 1년도 먼저 유학 갔다든가 1년도 먼저 졸업했다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본인의 길을 굳이 가시면 돼요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망한 것 같긴 한데 참 힘들긴 하지만 굳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잘 준비해서 석사 생활 잘 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여쭤보러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리고 저 갓준표 제 채널 단톡방에는 들어와 있어요? 공지방에는 있어요? 네 그리고 AI방에는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거 쓰기는 하세요 혹시? 한 번 그림 요청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림 요청이나 한 번 해봤어요? 재밌네 어때요? 그거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니까 좀 자극도 되고 좋죠? 네 그렇게 확실히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참 너무 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단톡방 천 명인데 거의 잡담 하나도 없이 학문적인 글로만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300개씩 터지는 단톡방이 어디 있어요? 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응원하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우울해하지 마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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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